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큰용 예술단장 큰혜님이 오셨는데 오늘 혜님 오늘 요즘 혜님이 전국투어를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출석 요구가 끝나고 바로 21일날 부산 출발 부산 집고 대구 대전 안산 서울 인천 부평 해서 돌아보았서 제가 또 내려올 때는 부여 예산 전주 광주를 거쳐서 또 춘천 남읍 거쳐서 오늘 하동 거쳐서 예 보이는 아니요 진주로 찍었으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혜님 그 전국투어를 다니는 거 보고 유튜브에 많이 봤지만 참 우리 그래도 연세에 나이에 우리 그행인 나이에 정말 이렇게 전국투어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여기 가수 김영학 가수님은 출연료가 비싸다 보니까 또 2080에서 지금 세대가 들어오고 있고 또 오늘 우리 그 성정남 가수 장보경 가수 김영학 가수 근영희 가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여기 제가 이 뚝방을 참 우리 지나모님한테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 전에 제가 여기 오십 분인데 시간 스케줄이 맞지 않았어요 사실 오지를 못하고 오늘 이렇게 코스가 바뀌게 되었다고 해서 이 뚝방 스토리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정남 가수님 근영희 정보경 가수님이 형님이 또 중국터를 돌고 있다는 소식에 진주에 온다 보니까 그냥 또 저녁밥 하나 하고 남구님한테 밥도 주고 막 또 여기 또 여고님한테도 밥을 주고 달려왔습니다. 행님을 불러. 그럼 이때쯤 되면은 우리 또 성정남 가수가 행진 그 근영 예술단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또 한 만날 일이 있겠지만 오늘 큰애님 앞에서 또 근영 예술단 큰애님 앞에서 오늘 불어다는 놈이다. 눈물이 진주라는 아시세곡을 형님한테 불러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무대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님은 그러면은 우리 성정남씨의 가수분 노래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정말 노래가 아주 그 제가 그 감명 깊게 노래를 들었는데 아주 감정이 아주 상당히 묻어있고 호소력이 있고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다 생각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그 크레인님이 또 우리 성정남 가수님을 또 칭찬해 주십니까? 또 불컥불컥 하시면서도 많은 활동 기대됩니다. 자 그럼 형님 또 두 번째. 이분은 나이가 뭐 필요가 없습니다. 형님 정도의 나이를 먹고 있지만 그래도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무대에 올라오면 20대 30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 장복연 가수님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정말 그 제가 아까 춤을 느낄 때 한 노래 잘 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느꼈는데요. 역시 제 느낌대로 그대로 노래를 잘했습니다. 장복연 가수님 또 마이크 한번 잡아보시고 우리 큰용예술단자님이 해방 때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아코디온을 지금까지 소리 놓지 않았는데 오늘 아코디온과 같이 한번 연주를 할텐데 우리 장복연 가수님 거의 한 살 차이입니다. 그쪽이 동식일지 누나일지는 나중에 나가서 물어보시고요.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암 약을 가져오시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다는 맹강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가수분들이 아코디온이 들어가면 아코디온하고 노래를 맞춰갈 수 있다는 신뢰모델은 노래를 참 잘 안거에요. 왜냐하면 아코디온 때 또는 멜로디를 맞춰주지만 오브리카트를 중간에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심진 듣도 보도 못한 음이 나오니까 자기가 당황해가지고 자기 스테이의 노래를 불려야 되는데 악기 소리가 따라오면 땡이예요. 그래서 콩쿠르델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유는 악기 소리를 따라오면 안돼요. 악기는 절대 악기가 가수로 보아도 다른 음을 가지고 소리를 맞춰선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악기를 따라오면 또 끄무댄다는 얘기지 그러면 실패가 됩니다. 악기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자기 템프 박자 단백만 넣어서 가면 그 방울을 맞춰주기 때문에 아주 멋진 공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정국영 가수의 추억의 소야법과 난강의 추억 우리 선배님한테 달려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잘하시죠? 네 정말 노래 오늘 좋은 노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멋진 우리 신사전 한문이 또 우리 무대위에 왔는데 우리 이름은 너까이로 가수가 된답니다. 이제 한 3개월 정도 우리의 뚝방을 찾아와서 또 노래를 하고 싶어서 옛날 젊었을 때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찾아온 너까이 가수 우리 김영아 가수님입니다. 한번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용 예술단 행님이 얼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하 듬직하네요. 정말 듬직하고 노래를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틀리도록 남아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김영아 가수님의 오늘 기적 소리 우리 우리 행님 앞에 또 예술단 큰애님 앞에 평가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좋고 아주 점이 참 잘 깔렸는데 점 점 점이 또 좋고 중점 사실 좋아요. 조금 앞으로 아마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큰용 특별히 기준 몬 가수가 되기 위해 북방을 찾아놓는 강영인 가수입니다. 우리 큰용 행님이 보십니까? 네, 정말 제가 전국 투어를 하면서 많은 가수를 제가 접합니다. 가수분들은 우선은 자기의 개성을 서야 되고 일반 개성 가수를 절대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음정하나 태도하나라고 자기 뜻을 개발해내는 것이 신인 가수가 가져야 될 자성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가수지만 오늘 해리한 판단과 해리한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근용이 가수님의 우리 옛날 배워선배님의 노래입니다. 이분의 저음 목소리가 아주 일품인데 우리 근용이 형님께서 한번 냉철한 평가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면서 영시에 입을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근용이 가수가 저음이 아주 도발적으로 참 좋은데 우리 근용이 형님께서 평가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배우씨가 부른 노래죠. 이 노래가 원래 배우씨가 아주 특별한 저음을 관리는데 사실 영시에 배우는 여자로서는 소화하기 참 힘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안에 모든 것이 준비를 되어 있고 뭔가 실력이 깔렸다고 그렇게 봐도 됩니다. 잘 보겠습니다. 우리 근용이 시절에서 엄청난 평가를 받아서 열심히 해서 또 대한민국의 제2의 배우, 여자 배우로 탄생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우리 근용 예술단의 근용이 형님과 저와 함께 오늘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전국투어 마지막인가요? 네, 오늘이 전국투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우리 근용 형님께서 전국을 돌려서 수고하셨습니다. 왜? 가수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또 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근용 형님께서 전국투어의 예술인들을 위해서, 가수들을 위해서 다니는 부분이 너무나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보이는 라디오에 오셔서 오늘 제가 우리 근용 예술단 하면 화이팅이라고 외치고 마쳐볼까?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근용 예술단 화이팅! 다시 한번 다하겠습니다. 우리 근용 예술단 화이팅! 고맙습니다.